자 여기 있는 것은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태극 무늬가 들어 있는 거죠. 태극 무늬는 3d 빌더 라든가 프리캐드 같은 3d 를 전문적으로 그리는 프로그램으로 그린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가져와서 이렇게 3d 입력하는 메뉴를 이용해서 3d 모델을 사용하는 메뉴를 이용해서 지금 집어넣고 사용 중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각도를 바꾸고 회전했을 때 그대로 이제 입체를 유지하면서 모양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그림은 사실은 파워포인트 안에서도 그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쉽기 때문에 뭐 따로 이제 그동안에 설명을 안 했었는데 이게 다른 별도의 3d 모델링하는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원하는 각도로 회전하면서 쓸 수 있게 하는 입체 도형을 파워포인트로 그리는 것이죠. 다른 프로그램에 도움이 없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빈 공간에서 시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틀을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태극 무늬 그리는 것은 여러 번 설명을 한 적이 있어서 굉장히 쉽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도형에서 원을 하나 그려요. 이렇게 이런 쪽에 있는 이제 부채꼴을, 홀을 그리는 메뉴를 이용해서 반원을 그릴 수 있지만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은 그리고 이 방법 사양을 좀 정교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원을 그릴 때 일단 쉬프트 키를 누르고 크기를 조절해서 정확하게 정원을 그리고 타원형이 아니라 편의상 가운데 위치를 시킵니다. 그럼 이쪽에 반쪽짜리 원을 집어넣고 이쪽에 집어넣어서 앞쪽에 있는 원은 반원에다가 붙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작은 원은 이쪽 반원에서 빼면 되니까 일단 이거를 반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삽입해서 도형에서 네모 박스를 하나 적당히 그려주고 이렇게 겹친다고 했죠. 이렇게 겹친 다음에 원을 클릭하고 사각형을 클릭하고 도형 병합해서 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원이 되고 이거 반쪽짜리 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 원을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쉬프트 키를 눌러야 정원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 끝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절할 때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이렇게 작은 원이 되고 이거를 정확하게 위치를 맞춰줍니다. 하나 더 그리죠. 컨트롤 D 이쪽에 하나를 더 위치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반원 클릭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왼쪽 원 쉬프트 클릭 그럼 두 개가 쉬워지고 얘는 병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병합하거나 빼기 전에 전체의 외곽선 윤곽선은 없애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여기를 클릭하고 이 원을 클릭해서 쉬프트 클릭해서 도형 병합에서 도형 서식의 도형 병합에서 통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거 하고 이 앞에 있는 원을 클릭해서 이번에는 빼주면 되겠죠. 뺍니다. 그러면은 위에는 반쪽 태극 무늬의 위쪽에 있는 위쪽 무늬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거를 입체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간단하죠. 이쪽에 도형 서식에서 도형 서식 메뉴에 들어가면 효과라는 게 있고 삼천 서식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눕혀 있는 모양으로 그린 다음에 이거는 그냥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입체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쪽에 삼천 서식에서 요 깊이 이게 높이죠. 이거를 좀 올려 줍니다. 적당하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여기다 입력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위쪽에 하나 있고 아래쪽에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다시 편의사항 요거를 삼천 회전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럼 하나를 복사하면 되겠죠. 복사해서 이거를 회전을 시킵니다. 상하 좌우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데 이게 왼쪽 오른쪽은 안내선에 따라서 맞출 수 있는데 이 위아래는 가운데로 정확히 맞추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이 안내선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 도형도 크기가 이만큼이고 이 도형도 크기가 이만큼인데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은 맞출 수 있지만 중앙을 향해서 딱 맞추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이 도형에 해당되는 원을 하나 그립니다. 이것도 자기가 잘 맞출 수 있으면 필요 없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어요. 만들 때 왼쪽 경계선을 맞추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경계선이 맞을 때까지 그림을 그려 주죠. 그럼 이 원을 가이드로 삼는 거죠. 그럼 이 밑선이 이 밑선하고 같아지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결합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일단.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는 채우기에서 약간 빨간색이고 이거는 파란색 계열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씌워서 Ctrl-G로 그룹으로 만들고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회전이 되죠. 깊이는 조금 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깊이를 조금 더 많이 해보죠. 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각도로 움직임을 줄 수 있죠. 자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재질 같은 것도 내가 원하는 어떤 느낌으로 약간 투명한 느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Ctrl-D를 눌러서 이쪽에 있는 두 번째 있는 건 똑같은 건데 이거의 각도를 약간 각도나 모양을 좀 바꾼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하게 바뀌겠죠. 여기를 전환 효과를 모핑으로 주고 시작하는 슬라이드를 누르고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이렇게 회전하는 모양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입체를 줄 수 있으니까 혹시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쓰는 게 이런 게 더 확실하긴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하면 이렇게 입체 도형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삽입의 3D 모델이고요. 자 이거 있는 거는 그냥 도형입니다. 도형을 입체감 있게 만든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메뉴입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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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